오늘 졸업식이요? 네 졸업식 아아 대박 저 학교 매장도 한 1학년 때만 갔고 2, 3학년 때 아예 안 갔어 저 마스타도 안 먹어봤어요 그 뭐야? 마스터 모르세요? 약간 고라켄처럼 생겼는데 안에 막 치즈 들어있고 그리고 저희 3년 내내 마스크 쓰고 다녀왔는데 저희들 얼굴도 잘 몰라서 그리고 저희 이제 3남매 다 성인이니까 엄마는 진짜 그래서 그냥 엄마는 느끼 싫어하시는 거 같아요 성인이어서 뭐 다를 게 있냐 약간 이런 느낌 뭐 다를 게는 없죠 아직까지 오늘 엄마랑 이모랑 사촌동생이 두 명이에요 언니 오빠가 해요 오빠도? 네 오빠도 메이크업 끝 이제 헤어를 받으러 갑니다 이불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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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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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학교로 갑니다 날씨는 좋군 인정? 와아! 졸업이라니! 안 믿긴다. 조금발트도 매주고! 자, 오늘은 저의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는 날입니다. 드디어 3년간의 여정이 끝나고 졸업을 하게 돼요. 지금 기쁘고 설레고 모르겠어요. 아쉽고 성인이 된 기회는 앞으로 더 성숙해질 겁니다. 예서야 학교 화이팅! 그럼 학교로 갈게요. 안녕! 꽃을 받았어요. 짠! 졸업식장 이제 예행 연습은 바로 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직 반을 못 가서 빨리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학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매점을 잘 안 가봤거든요. 매점을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포털을 이미 팬들이 주셔서 안녕하세요! 모르겠어요. 오빠가 왔다고 합니다. 오빠가 왔다고 하니 오빠를 보러 가볼까요? 아 매점 어떻게 됐지? 매점은 나중에?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와! 학교까지 와주셨습니다. 와! 나! 졸업생이 아니에요. 언니도 왔어요. 인사해요! 안녕하십니까! 졸업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특별 공로상입니다. 특별 공로상 큐닛 아예 파스입니다. 윈 칼란은 학교의 이상을 높이는 공로를 세웠으므로 공로상을 수여합니다. 10시 30분 18일 미라 도립대장 한예 구 수영 apla Today is a club training 하나, 둘, 셋! 파이팅! 졸업이 끝났습니다. 이에는 성인! 드디어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족들하고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 안녕! 짜잔! 국가스 잘 먹겠습니다. 국가스 진짜 오랜만에 먹었네요. 맛있어. 상담원을 먹었네요. 국가스 진짜 오랜만에 먹었네요. 맛있어. 국가스 진짜 오랜만에 먹었네요. 맛있어. 졸업 축하해요. 꽃병에다가 꽃을 담으려고요. 꽃을 너무 많이 받아서 다들 축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가족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제가 숙소 가는 길에 졸업 앨범을 봐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졸업 사진을 찍은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 심지어 교복 입고 찍은 게 없어. 여기 있다. 보여줄게요. 옛날 교복을 입고 찍은 컨셉 사진. 이렇게 부정 있는 것 같아. 교복 입고 찍은 게 없다니. 아쉽다. 아주 완벽하게 졸업식을 마무리하고 이제 고등학교 생활도 끝냈으니 앞으로의 활동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졸업식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희의 졸업식 브이로그 바이바이 안녕! 교복도 안녕!